오늘은 인도의 선승, 만하라 존자의 이 마음이라는 선시를 소개하겠습니다. 이 마음 모든 경계를 따라 움직이는데, 움직이는 곳마다 깊은 이치가 있네. 이 마음 흐름 따라 본성을 깨달아 알면, 기쁠 것도 없고, 또한 걱정할 것도 없네. 심수만경전, 전처실릉류, 수류인득성, 무희영무 우리의 마음은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이 감정의 변화는 그대로가 저 불멸의 구비침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. 그러므로 울고 웃는 이속에서 불멸의 본성을 감지할 수만 있다면,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. 이제 기나긴 여행의 목적지에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. 이 마음 모든 경계를 따라 움직이는데, 움직이는 곳마다 깊은 이치가 있네. 이 마음 흐름 따라 본성을 깨달아 알면, 기쁠 것도 없고, 또한 걱정할 것도 없네. 만화라 존재의 이 마음이라는 선시였습니다.